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에 대꾸 산책을 나온다고 집에다 넣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열자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침실한 편의점 애가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뭐 고령이라 69이라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이리 와. 맘마 먹자. 이리 와 여기 완전히 왔겠나. 눈물이라서 말을 못 잊겠네. 그냥 안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지금 사실 제 마음속에는 보좌분에 안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스톱! 스톱 스톱! 안녕! 자고 있는데? 스톱 스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기적이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게 더 좋습니다. 고여 있지는 않더라도, 아침, 이슬도 있을 거고 그래도 보니까 벌려가 엄청 많더라도. 만약에 세둥지가 있다면 알을 갖다가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죠. 땅슨아, 아빠야. 고맙다고. 고맙다고 인사해. 그래서 살려주신 분이야. 아, 옳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지금 살던 집이야. 그래.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왔어.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얘길 뿐이야. 크게 깨달은 바도 많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성껏 잘 들리겠습니다.